왼쪽, 오른쪽 없지? 네, 없어요 벌리고 형이 쿡 눌러야 돼요 다졌어, 다졌어 다졌어 벌리고 전화 봐 너무 좋아 다졌어 잘한 것 같죠? 뭐지? 통눈썹이 좀 통눈썹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 통눈썹 이상해 통눈썹 이상해 퍼락 퍼락하지 않죠? 나 진짜 이제 한방이 돼 나 진짜 한방이 돼 퍼락 퍼락 가자 이제 렌즈 칭이 되잖아 이만 그렇지? 오해